자, 하나씩, 둘, 둘, 셋 자,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,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? 괜찮아 난 감자장 만들어놓은 거 처음이야 뜨거워, 맛있어 뜨거워, 맛있어 뜨거워, 맛있어 짠 먹었다 뜨거워 뜨거워 뼈다귀, 뼈다귀 드세요 내가 이거를 핥은 이유를 알겠지 내가 이거를 핥은 이유를 알겠지 밥 진짜 맛있지 않아? 응 음 음 짠 먹었어 짠 먹었어 짠 먹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괜찮아 입맛에 맞아 싱거워서 구비를 해 음 쪼금 쪼금 거들어 맛있다 응 맛있어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요 감사합니다.